세상에 괜찮아 편하게 있어주는 걸 얼마나 좋아요 얼굴을 듯이 가만히 가나고 제가 옆에 있다는 기분 좋잖아요 튼튼하고 난 얼마든지 있어주는 사람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아무나 못해요 나니까 가려고 해요 왜 할 수 없이 가능해 이러이러한 하원이란 사람과 이러이러한 한사원일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서 이러이러한 세우기는 안했는데 알아줬어 다른 일이란 걸 방류하는 느낌 나는 해줄게요 서우씨한테 있어주는 사람 해줄게요 수고하자 아멘